둘 셋, 인덱스! 안녕하세요 CIX입니다! 네,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저희 공식 팬클럽 픽스 3기를 모집하나 소리네요! 우리 픽스 여러분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. 자세한 사항은 공식 팬카페어 SS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. 네, 2022년 CIX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갈 픽스 3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CIX였습니다. 둘 셋, 인덱스! 감사합니다! 컴온! 컴온, 그릴로 와!